아 저희가 급하게 나왔는데 저 자다 나왔다고요 원래 오늘 수업이 있어서 못할 뻔했는데 어떻게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공연을 하란 계신가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11월 마지막 버스킹이잖아요? 그럼요 어쩌면 올해 마지막 버스킹이 될지 아니야 우리 12월 달에 정말 많이 잡아놨다고요 황금 시간대로 되게 많이 잡아놨어요 맞아 12월에 주말에도 엄청 많이 잡아놨는데 일단 그럼 자기소개부터 하고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시간 방송을 하고있는 BJ 겸 댄서 예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타 AOA 방송 댄서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유튜버 틱톡커를 활동하고 있는 서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급하게 한 것 같은데 혹시 있어? 그럼요 오늘 청순 컨셉이지롱라는 귀여움 아니야? 귀여움 컨셉이지롱 오늘 굉장히 다르셨네요? 네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하라고 그래서 미치광이처럼 미치광이처럼 미치광이라니 미치광이라니 너무 하신다 그럼 큰 2번 달아야죠 아니요 이거 있었는데 큰 머리 잘 타고 저는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 2번은 그럼 저희 첫 쪽이 파탈레나인가요? 네 근데 그 전에 포토타임 아 포토타임 짧게 삼켜가지고 저희가 또 저번주에 프로필 촬영을 하고 왔어요 너무 바쁘고야지 근데 응 저희가 5일날 그니까 다음주에 팀명 바꾸면서 창단식을 하는데 기념해서 포토파랑도 하고 왔는데 작가님이 작가님 프로는 다르다며 호주가 너무 좋다고 칭찬해주셨어요 환심 없으심 듣고 있으심 듣고 있으심 드러나 그러죠 OLplatz